아주 멋진 콜로라도 강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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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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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숙도인데요. 마이너스 6도까지 떨어졌네요. 아 여기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꼭 한번 찍어보고 싶었던 곳인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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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